마지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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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좋아! 좋아! 바로 걸렸어! 바로 걸렸어! 갑니다! 얘 뭐였지? 얘 뭐였지? 1딜 배치 능력 병사 없잖아 병사 없으면 꺼져 이것도 나쁘지 않고 면역은 이거랑 잘 어울리고 4 처음에 낼 카드 처음에 낼 카드가 없어 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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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자 됐어 됐어 오케이 아쳐잖아 아쳐 저게 되게 거슬려 이거 라운드마다 3발 3발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써버리네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게 여기다 내면 얘는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얘를 밀어버리면 돼 그래도 모르니까 이걸 쓸까 아니면 이걸 이걸로 아 그럼 이거 신경쓰지 말자 쟤는 신경쓰지 말자 일단은 이걸 이걸 이거 없앨 수 있거든요 없애거나 밀어버릴 수 있으니까 한번 밀면 끝이야 얘는 더이상 뭐 할거 없고 아 망했다 어 이걸 안 밀어 그럼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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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딜도 있냐? 5딜도 있어? 뭐 와우와우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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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켜야겠는데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소멸이니까 잠시만요 일단은 이길 생각을 해볼까? 일단은 하고 챙겨오고 이길 생각을 해보자 이길 생각을 해보자 어 나 근데 잠깐 잘못 생각했다 나 없애는게 없네 없애는게 없네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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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클났다 진짜 클났다 최대한 도울게요. 아..잠깐만.. 내 인공물 뭐있지? 내 인공물 뭐있지? 아 저거 다행이다 다행이다. 괜찮아요 저건 괜찮아요 진짜 패스 해야되나 이제? 너무 많이 밀리는데? 와..진짜 쎄네 패스해야겠는데 이거? 8, 11 11하고 20 만든 다음에 13 내서 한번 이기면 되긴 되거든요 버텨봐 버텨봐 이거 이거 한 대 맞아도 10이고 내가 내가 20 이거 이거 내서 이기면은 한 장 차로 이길 수 있긴 있거든요 버텨봐 버텨봐 상대가 패스하면 내가 하나로 이길 수 있잖아 그럴 때는 패스하면 안돼 그러니까 내가 2장으로도 2장으로 이길 때만 패스하면 괜찮은 2장으로 밖에 못 이기면은 패스하면 괜찮은데 한 장으로 이길 수 있을 때는 패스하면 안돼 상대 계속 카드 4개 해야지 심리전으로 8 데미지 8 데미지 지금 지금 이러면은 내가 13을 내도 못 이기지않아 아 이걸로 2딜 주면 18이 내가 그럼 6이 되고 6이 되고 상대가 18 만들 수 있죠 그럼 내가 19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그 다음에 딜로 이길 수 있잖아 그럼 그러면 아직도 포기하면 안돼 사정거리 사정거리 없죠 흠 재미 이래도 내가 딜 준 다음에 13 낼 수 있잖아 그러면은 패스했잖아 그러면 난 이겨야돼 이거를 이겨야돼 13 내고 이겨야돼 13이면 19죠 이거하고 잔류하고 잔류하고 패스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내고 아까처럼 아까처럼 이거하고 아무나 때리고 그 다음에 잔류까지 하고 그 다음에 패스해 오케이 이겨보자 이겨보자 지금 2장 부족하거든요 이러면 이러면 2장 부족하거든 암정 아 이거 이거 버려 이거 카운터를 칠 수 있는 거를 많이 해야돼 많이 해야돼 어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이거 이것도 바꾸고 싶은데 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다음 다음을 위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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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건 빨리 써놔야 될 것 같아 이건 빨리 써놔야 돼요 빨리 써놓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이동하면 어떻게 이동 되는거지 얘를 쓰면 이쪽으로 이동되나 상대 카드를 내가 빨리 줄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그거는 봐야 알지 오케이 오케이 뭐 구속해봤자 상관없어 이거는 아 잠깐만 이거는 다 써야돼 다 써야돼 이거는 좋은 카드를 내놓고 써야되는게 맞는데 아 미치겠네 이거는 보이더라도 이건 써야된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써야돼요 어쩔 수 없어 아 제국이 승리할거다 카드 남는다는게 무슨 말이야 와 이러면 진짜 애매해졌는데 아 아 여기다 놓지 말라는 얘기죠 아 이걸 내가 100%하루영 하려면 아 여기서 패스해야되나 13짜리 내면 13짜리 내면 18이죠 18 되니까 내가 4밖에 안돼 아 미치겠네 여기 내면 농티난단 말이야 아 몰라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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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이득이야 지금 이 이딜 이딜 밖에 못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돼 얘는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좋아 좋아 환장 좋아 환장 하 미치겠네 하 미치겠네 미치겠네 날리 날리면 또 나와 다음 다음 라운드에 또 나와요 이 카드가 아 그냥 가 그냥 패스해 잔류 없어요 구속됐어 구속 구속됐어요 구속됐다니까 이러면 15 15고 나는 24에요 얘는 15고 지금 난 24야 24 이러면 동점이거든 하나 더 내야돼 하나 더 내야돼 아 아 저기 있었네 아 이러면 졌다 아 졌다 이러면 아 와 10중폭 뭐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와 큰일났다 이거 하나만 바꿔야 되는데 와 섭취 아 구속을 날릴 걸 그랬나 아 아 아니 근데 그러면 제가 바로 그거 보고 바로 패스하죠 걔가 바로 패스하지 아 망했다 이거 함정인가 아 아 어차피 이거 내야돼 내야돼 오늘은 일진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날리고 낼 걸 그랬나 뭐야 이거 턴 턴 동안 턴 시작시 무작위 유닛 두개 어 이거 근데 망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내지 이걸 내지 잘 싸우는구나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뭐야 왕전 방풀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걸 쓰지 방풀 냄새가 나는데 아 방풀 냄새가 나는데 망했다 이거 오 오 졌다 이거는 9승 못하네 와 저 다 카운터인가 보다 아 카운터라서 어 큰일났네 아 내거 바로 옆네 와 잠깐만 이거 보내야 거든요 이거 보내야 되거든 이렇게 해도 얘가 오니까 이거 날리는 수밖에 없잖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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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자리 없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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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자리 5자리 제발 제발 5자리 와 비겼어 뭐야 비기면 어떻게 돼 진거야? 진거야? 아 진거네 와 미쳤다 아 둘다 진거네 왜 어 아니야 한판 더 할 수 있어 한판 더 할 수 있어 한판 더 할 수 있어 아니야 한판 더 할 수 있어요 아직 구승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어 입문자 만났어 입문자가 왜 여기에 있어 입문자가 왜 여기 있어 이거 섭취 아 오케이 이거 있으면 잔류가 잔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껴봐 일단 아껴봐 처음에 내꺼는 지적 이소나 눈이 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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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바 ㄷㄷㄷㄷ. 밤드 뭐야 아니 뭐 이딴 카드가 다 있어 아 뭐 이딴 카드가 다 있어 다음에 또 쓰기 위해서는 아 앞에 낼 필요 없었는데 앞에 낼 필요 없었는데 이건 실수다 와 뭐 있던 카드가 다 있냐 이거 레전드야? 아니네 영웅이네 이거는 이거 써야겠지 아 너무 후달리네 이거 미치겠네 아 너무 후달리네 이거 미치겠네 또 봉급이 밀렸군 와 이거 뭐야 이거 쓰긴 아깝고 이걸로 간을 한번 볼까 7짜리 7이상은 잘 없어 2장 2장 내야 돼 이걸 이기려면 7이상은 잘 없어 7이상은 잘 없어 2장 내야 돼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4 게롤트도 못죽여요 5 4 면역이잖아 면역 면역 걸어줬잖아 지금 어차피 하나 더 써야되거든요 내가 이기고 있을 때 이걸 걸어놓자 이걸 패스한다고? 와 패스 잘했다 이거 패스 잘했다 가져올거 없었죠? 소멸 좋고 잔류 좋고 이게 좀 애매한데 면역 걸어줄게 처음에 낼거 처음에 낼걸로 괜찮은데? 이대로도 괜찮은데요? 이대로 나쁘지 않은데? 예스 아레나 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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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은 기만할 수 있지 제가 8,8 윈 스트링을 받았다 지금 8승째 이거 이기면 9승이에요 8승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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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승 8승 9승 pas 10승 6시야 지금 이것도 죽여야 돼 딜을 분산시킬까? 오케이 아아 미리 써놓을걸 아아 내 실수다 이것도 실수했다 아아 미치겠네 왜 자꾸 실수하지 일단 나는 17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3이 빠지니까 17이라고 생각해 6 대 17 피해 2만큼 준다고? 아아 이거 내고 이렇게 딱 했었어야 되는데 3딜 아 3딜 아 저거 죽일 수 있다 나오는거 다 죽여 못쓰게 다 죽여 1딜 저거 1딜? 소멸시켜야 되나? 아아 아아 고민되네 1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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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딜 2딜 1딜 2딜 다 쓰게 만들어야되 지금 다 쓰게 만들어야되 이거 써도 안죽거든요? 딜카드 써야되 죽기싫으면 딜카드 퍼부해야되거든요 와~~ 이런것도 있네? 참 쓰레기 카드 많다 진짜 그래도 그렇기때문에 팔로워 감사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잔류를 할수있어 잔류를 하나 더 할수있어 카드 봐 카드 봐 상대 카드 봐 아 그럼 얘를 때리겠구나 아 그것도 실수네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걸로 힐하면 돼 이걸로 힐하면 돼 제발 쓰레기 제발 쓰레기 카드 잔류 끝나도 안죽어요 뭐야 안죽어 뭐야 오케이 이러면은 내가 할거는 여기 채우고 이거를 최대한 올려야돼 딜이니까 9 때려 때리고 이걸로 때리고 4 때리고 5 때릴수 있거든요 5 그럼 이걸 하나 더 써야돼 그래야 원본을 원본을 가져올 수 있어 이그니 이그니 있으면 어쩔수없어 이그니 이거 이그니 배제하는거야 이그니 배제 이그니 써도 쟤 다 써야돼 두장 다 써야돼 이그니 써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건 또 와 이런것도 있네 와 안녕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한장 더 내야돼 한장 더 내야돼 어차피 내야돼 아니다 아니다 비긴다 비기는건 이기는거잖아 한장 더 내야돼 어차피 아 cdpr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아 졌다 아 이러면 하나 지네 불편한점이요 그거 그거요 그거 어 번역에 그 뭐냐 역 슬래시 N 그거 나오는거랑 그 다음에 저거 그게 안깨져요 퀘스트가 안깨져 카드 왜 냈는지 모르겠어 아 이거 되게 애매한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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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능력쓰면 맞아 카드 내야된다 맞아 맞아 능력쓰면 카드 내야돼 유니카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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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냅둬 봐 냅둬서 날릴 수 있으면 날려 최대한 피해를 많이 주기 위해서 빨리 내고 이건 아 중간에 중간에 좀 이렇게 그거 되는 것도 많고 아 그 많은건 아니었는데 먹통될 때도 몇 번 있었고 불편한게 또 뭐 있지 아아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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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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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아 이거 이거 아 잠깐 잠깐 이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이거 하면은 내가 이기고 있거든요 뭐 내도 내가 날리면 뭐 내도 내가 야 나도 날릴건데 야 또 또 비겼어 아 또 비겼어 아 내가 이거부터 날렸으면 아 이거부터 날렸으면 내가 이긴건데 으아 으아 아 씨 미치겠네 아 이거부터 날렸으면 이긴건데 아 으아 와 와 와 와아 돌았다 진짜 다시 구승도전 다시 구승도전 아니 저거부터 날렸어야지 아 진짜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안한건 아닌데 생각을 안한건 아니야 근데 아 세번째 세번째 구승 구승에서 3승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바로 걸렸어요 근데 바로 걸렸어 근데 어 다른사람이다 또 다른사람이야 지지 누르면은 상대방한테 돈이 더 가요 돈을 더 줄 수 있더라구 아 잠깐만 이걸 내가 이거 이거 극한의 이득충 해야되는데 아 되게 애매한데 이건 일단 버려 이건 내가 못쓰는거니까 버리고 아 근데 너무 많이 쓴다 잠깐 지금 너무 많이 썼거든 아 내가 처음에 낼거 있나? 처음에 낼거 어떡하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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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 이거 하아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치겠다 인공물 파괴 인공물 파괴 인공물 파괴 오케이 아 근데 하나 센걸 내야되거든? 하나 센걸 내야돼 아 이거 부서지는데 아 일단 일단 내봐 일단 내서 한 4딜은 있어도 5딜은 없을거야 5딜은 없을거야 5딜은 없을거야 아 아 야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야 병사 또 있어 아 병사 또 있어 괜찮아 괜찮아 병사 또 있어 아 잠깐만 아 돌겠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 인공물 이미 많이 썼어 이미 쓸만큼 썼어 아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그니로도 날릴 수 있으니까 이그니로도 날릴 수 있으니까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 아 뇌정지 왔어 뇌정지 왔어 잠시만요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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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활용을 해야 되나 이미 너무 많이 썼는데 그래도 활용을 해보자 일단은 상대의 카드를 좀 많이 쓰게 해야겠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 이거를 상대방한테도 쓸 수 있는데 이걸 패스한다고? 망했다 난 망했어 아 잠깐만 나 하나 써야 되거든? 8 아 나 진짜 망한 것 같은데? 일단 이겨 일단 이겨 일단 이기고 봐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이제 버려야 돼 이거 뭐지? 아 미치겠네 진짜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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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능이 없어 이제 영능이 없거든요 아까 아까 들어간 카드 뭐지? 이거였는데 음성 한글이요? 음성 한글이요? 그냥 한글에 있었는데 그냥 저는 실행했는데요 그냥 깔때 한글로 깔아서 그런진 몰라도 함정인가? 함정 생각해야 되거든요 음 음 음 뭐 내야되지 함정은? 이거 버려야 되나? 이거 버려야 되나? 옵션에 있을거에요 옵션에 뭔데 이거 호라스의 폭염 개사기네 이거 아 이게 기댓값이 6인데 버리고 2를 써야되나? 오다 는 땀투성이겠군 좋았어 좋았어 영능 썼어 아닌가? 어 영능 썼어 이제 실습을 해볼까? 오케이 배치 끝났고 하음 바닷바람이군 대박 하음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할 수 없다 와 미쳤네 진짜 아니 미치겠네 미치겠네 제발 제발 다행이다 와 저거 어떻게 죽이지 저거 어떻게 죽이지? 마테풍이야님 어서오세요. 이거 내야되나? 하아 이거 내야되나? 상대 상대 딜카드 거의 다 빠진 것 같거든요? 제압기가 거의 다 빠졌거든? 그거 그거 번역 오류래요. 번역 오류 끝까지 가야돼. 이거 끝까지 가야돼. 아 모르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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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자리 7자리 7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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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뭐야 뭐야 저건 또 와 뭐 저딴 카드가 다 있어 와 망했다. 망했다. 이거 나왔다. 망했다. 나 망했어요 나 망했어. 와 끝났어요. 아무런 카드도 없어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 만난 적이 있다구요? 모르겠는데 아 아 아 돌겠다 진짜 제발 3이야 카드 제발 3이야 카드 제발 오 저저저 잠깐만 잠깐만 하나가 내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앞릴로 해야돼 뒤열로 해야돼 이거는 제압할 수 있어 내가 이거는 내가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6대5야 6대 5인데 아 상대 제발 13 이딴거 막 이딴거 카드 제발 널지마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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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야 오이야 제발 영능 다 썼어요 오이야 제발 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터지잖아 또 비겼어 또 비겼어 아 또 비겼어 아니 또 비겼어 자기꺼요? 자기꺼 추방 안 어? 아니 자기꺼 추방 된다 자기꺼 추방 돼 이겼어 이겼다 이겼다 아 구승 구승 좋아 자기꺼 추방 된다 와 와 이겼다 이겼다 구승 구승 와 와 와 지지 지지 와 안 내고 있던게 다행이다 안 내고 있던게 다행이다 안 내고 마지막에 낸게 와 와 심장 터진다 이거 와 구승 했어요 와 와 첫 투 구승 와 이건 뭐야 돈 내고 이걸 받아야 돼요? 아 다시하기 다시하기 아 와 와아 와아 재밌다 재밌네 와 겐트 재밌다 9승 9승